우리가 레이기 23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 7대 절기를 묵상했고요. 1년에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봄의 절기, 6월절, 여름의 절기, 오순절, 가을의 절기,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의무적으로 3번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건, 즉 구원을 얘기하고 오순절은 성령의 내주와 역사와 충만을 얘기하고 또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년이라는 세월 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충만하다는 비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사명임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24장은 뭐냐면 이건 제사장에 관한 규례예요. 제사장들.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일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등불과 진설병. 등불과 진설병이 뭐냐면 이 성막의 뜰문을 통과하면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앞에 가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이거든요. 성소로 들어가는 이 두 번째 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시장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개의 성물이 있어요. 등대가 있고 앞에 진설병이 있고 금양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등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국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등대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다시 한 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항들이 이 등불을 꺼치면 안 되고 잘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레윈들이 이 성막을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이동합니다. 멈추면 이제 레윈들이 제일 먼저 이 성막을 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 성막이 레윈들이 설치하면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껌껌해요. 저녁에 껌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등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잔이 일곱 개의 잔이 있어요. 촛대가. 7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문이에요. 번제단의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레윈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드리는 법을 설명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후에 번제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서 번제단의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 불이 40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다른 불로 들였던 나답과 아비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등대에 불을 어떻게 해요? 붙이고 여기 어떻게 해요?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 임무를 맡은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등불을 켜고 아침까지 어떻게 합니까? 불침법을 서서 이 불집게로 어떻게 합니까? 감남류가 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똥이 있으니까 이걸 제거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밤새껏 불침법을 서게 했다고. 왜 그랬을까? 등대는 34kg의 금으로 만든 겁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의 한 달란트로 만든 것이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이걸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올리압과 부살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망치를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없었으면 등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부살리가 오올리압이. 1kg, 34kg의 한 달란트 금으로 만든 것이 등대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 저녁에 불을 지핀 다음에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감검해야 돼요. 감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검사하며 관리하는 일이 감검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제사장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등대가 비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등대 7잔에 감남료를 넣습니다. 감남료를 넣어서 불을 지피는데 불을 지피면 앞에가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이 진설병이 뭐냐면 12개의 떡입니다. 6개씩 6개씩 12지파를 상징해요. 다른 말 하면 이 등대의 빛이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등대에 들어갈 기름이 뭐냐면 감남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기름. 감남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지피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기름. 다른 말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등대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잊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금과 그 정금 위에 만들어진 일곱 등잔에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밝히는 겁니다. 비치는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 했죠? 앞에 있는 진설병 다른 말 하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진설병과 금양단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빛이다. 빛. 빛이라는 걸 알고 이제 어떻게? 빛을 피쳐라 이거예요. 어둠에 처한 학교 현장 어둠에 처한 가정 현장 어둠에 처한 산업 현장 어둠이 임한 그 현장에 너희들은 빛이기 때문에 피쳐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검해라. 관리해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그날까지 잊어버려야 될 영적 비밀이 뭐냐 너희는 빛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거예요. 이걸 선전하는 자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놓치는 사람들은 이제 생존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이라는 전도자라는 이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생존에 끌려 사는 육신과 같은 존재예요. 생존에 끌려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의 생존에 끌려 사는 거예요. 소비지향적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에 끌려 사는 세상에 아무 의미 없어요. 동화된다고 그러죠.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로 등대를 꺼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설병의 규례예요. 진설병이 우리가 출혈을 통해 얘기했지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데 이 안에 등대가 있고 그 앞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이 진설병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정금으로 된 이 떡상 위에 열두 개의 떡을 진열했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이게 진설병이에요. 그 진설병 위에 유황을 놔둔 겁니다. 여섯 개에서 여섯 개씩.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등대가 비치는 곳이 진설병. 즉 이 등대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 즉 열두 지파를 비추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진설병 위에 열두 개의 떡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곳이고 이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가 돼요.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해요 헌신한다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진설병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봉 6장이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떡이다 이거야. 이 떡을 먹으라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본이 떡이라고 그래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봉 6장 48절에 보니까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본이 떡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흙이란 말을 휘브리어로 보면 아담이 아담. 아담의 뜻이 흙의 흙.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이 흙 흙 흙 보다는 더 재미난 의미는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티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이에요. 육. 육이라는 것은 어떤 면은 포장 것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으면 땅 흙으로 들어가요. 인간의 흙으로 들어가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생기는 뭐냐면 번역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때문에 인간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영이 됐다고 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임이 아마 인간이 죽은 겁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다. 죽었다는 영적 의미는요.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 죽은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유서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육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력 육체의 정력 돈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땅 자랑 자동차 자랑 자식 자랑 왜? 육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종교는 노력해야 된다. 종교는 선행을 쌓아야 된다. 종교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요한일서 2장에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른 말을 하면 아들이 생명이에요.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리스도가 다른데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유일성이란 단어가 해당이 없죠. 유일성. 그리스도만이 유일성.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장차 없이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설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운 기름과 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소금을 넣거든요. 그래서 진설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유황을 놔두는 겁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 구멍을 뚫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방지하기 위해서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운 가루와 소금과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설병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유황을 놔둡니다. 유황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교체되냐면 안식일날 교체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체된 진설병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안 그래요. 누가 먹어야 되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 이 거룩한 떡을 누가 먹어야 되냐? 레이기 6장이 뭐라 합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 지극히 거룩한 떡이다.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주일이 지난 떡이에요. 누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그 떡은 어떻게 되냐? 딱딱해요. 엄청 딱딱합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지금 말하면 치아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이 진설병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해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고 세상의 모든 것이 습득 되어지면 하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린 친구들이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 하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먹으라는 거예요. 딱딱해도 먹으라는 겁니다. 누가 먹어야 돼요? 제 세상이 먹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부드러운 걸 먹기를 원하거든. 이 땅에 교회가 힘이 없는 곳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쇼핑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물질이 문제 많은 사람은 물질 축복하는 곳에 찾아다 듣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질병의 메시지 치유하는 메시지 듣기를 원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산업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편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듣기를 원해.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고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감과 의로 교육하기.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책망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옛 체질과 옛 상태될. 너에게 무슨 acordoте 나를 책망. 하나의록FF다.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책망 are Cai Kim H anal. inner상입니다. ausp 치유 메시지 듣기를 원하지 지금 경제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내 얘기를 묵상합니까 경제에 대한 메시지,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다 재상들이 아무리 딱딱해도 그건 안식일날 재상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에요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안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영화도 2시간 보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니 드라마도 1시간인데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책도 만화책입니까? 소설책입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왜 근데 성경은 한 장 읽기가 어렵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중에 성경은 한 장, 두 장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한국교회에서도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합니다 하루에 3장 읽어라 토요일하고 주일은 5장 읽어라 그러면 1도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도 한들 뭐 하겠냐고요 그리고 왜 성경은 하루에 3장만 읽어야 됩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드라마는 1시간 보는데 드라마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이니까 당연히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영식이거든 딱딱하단 말이에요 누가 딱딱한 거 원합니까? 부드러운 빵을 원하지 이 딱딱한 빵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망시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을 수 있거든 누가 그걸 먹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2사에서 55장 5절의 7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 생각을 고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버려라 이렇게 말아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역한다 그거 없이 강의한다 그거 없이 기도한다 그거 없이 주의 얘기를 한다 그거 없이 내가 목사한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딱딱해도 먹는 그 시간 그 아론의 후손들이 그 회막에 나와서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이 떡을 먹는 것이 곤욕일 수 있다고요 맛있지가 않아 거기에 꿀이 들어갔습니까? 뭐 향신료가 들어갔습니까? 영적 양식이라고 해요 영적 양식 하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과 싸우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 내가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이에요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예요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내 영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매일 먹으라 제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얘기 23에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오 그의 아버지는 애굽사람이다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사람이 결혼해서 난 자식이 있었다고요 이런 일들은 너무 흐미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과 결혼하는 것이 통혼하는 것이 너무 흔했다고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하자 그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의 엄청난 불신앙의 시작이 돼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했다는데 무엇을 하고 저주했는지 회방했는지 성경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의 문명을 보면 지금 앞에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문명으로 보면 내 얘기 1장부터 23장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제사 제도와 절기를 설명했잖아요 다른 말라면 이 사람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을 또 지금까지 언급한 제사 제도를 절기를 회방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과 아버지가 애굽사람에서 낳은 자식이라면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 을신 사상이 아니라 온갖 우상이 체질화된 사람이랴 지금까지 내 얘기에서 핵심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거든 이 부분에 회방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 제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절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회방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의 권세가 임한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임한 것이고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여라 어느 정도입니까 회방하고 저주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안수했다는 것은 그 오염된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회방하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인뿔이 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수했다는 것은 들은 모든 회방한 저주의 말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옮겨진 거예요 안수하다 뜻은 전가하다 그런 뜻이죠 그걸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수했다는 것은 그 회방에, 수근거림에 하나님을 저주했던 회막을 저주하고 제사를 제주하고 절균을 저주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시 그 머리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그냥 인간의 인권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해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해요 눈을 뽑았느냐 너 뽑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오른팔에 상해를 입혔느냐 그 사람의 오른팔을 잘라라 이거 동해보복법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이 법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생명의 소주감이에요 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지가 언제 됩니까 202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1445년 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3500년 전의 일입니다 3500년 전의 사람의 인권은요 완전히 무시되어졌다고 함부로 사람의 몸을 상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그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지은 일을 모독하는 행위고 그분의 주권을 반박하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보복을 예방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면 안 된다 동해보복법은 생명의 소중함을 또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체가 귀하다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왜 보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자신이 입은 손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까지도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도록 이 보복이 확산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방법이에요 다른 말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이게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토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 정체성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구나 목사에 맞는 행동과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다 전도자에 맞는 말고 행동을 사는 거예요 가정보고 말을 하겠다는 고백한 사람은 그만큼 이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회 규범을 어기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운전할 때도 신호를 막 어기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동생활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내게 이만 복음이 승거되지 존경받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달라야지 그래야 전도자의 말이 먹히죠 똑같이 살고 자기보다 도덕법이 윤리와 도덕이 낮은 사람이 말을 듣겠냐고요 아니 늘 돈을 빌리면 값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면 상대방이 믿겠냐고 늘 가족들 안에서도 자기만 아는 사람이 어 난 예수 얘기하면 가족들이 예수 믿겠냐고요 안 믿지 늘 부모에게 속 속이는 사람이 부모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부모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는 전도자다 나는 강문 복음하에 사명이 있다 나는 직장 복음하에 사명이 있다 내 직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나는 이곳에 파송받은 사람 그러면 달라야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살라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제사 규례가 나온 거예요 이 제사 규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18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지만 나는 참신이라 이거예요 엘러인 참신이요 여호와 하나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별되게 살아라 그 구별되게 삶을 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내기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